안녕하세요. 신입섭의 메드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주전쟁, 그 거대한 사막이 열리다. 피트, 창과, 방패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많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지노의 참우식이죠. 결말이 조금 아쉬웠지만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기서 바로 전화를 하면서 이란 영사한테 이러죠. 내가 72시간 안에 똑똑히 보여줄게. 이랍니다. 이란이 똑같이 했습니다. 72시간이면 3일입니다. 이란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싶었다면 하마스처럼 예고를 안 하고 치겠죠. 그런데 이란은 72시간을 줬습니다. 터키, 요르단, 주변 국가. 왜냐하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아랍국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영공을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미국에까지 통보를 했죠. 우리 72시간 뒤에 쏠 거야.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3일 동안 대비를 한 겁니다.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요거를 다 말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니까요. 이 내막은 그들만 알겠지만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를 표적에 모두 명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타흐는 페르시아어로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이론상으로 이스라엘까지 400초면 도달합니다. 400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방공망으로 이란 미사일을 90%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정말 이란이 사용했다면 99% 요격 불가능합니다.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란이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자, 이스라엘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려고 스카이소닉이라는 거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다음 화면에 나올 거예요. 스카이소닉을 개발 중인데, 스카이소닉 써 있죠? 개발되진 않았습니다. 안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어떤 자료들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방공망으로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혼자 한 게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이라크에도 있고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삼이 출격해서 이지삼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막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방어를 대부분 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스카이소닉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이 안 나갔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다중방공망 보시겠습니다. 멀티레이어드 에어 디펜스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나온 화면인데요. 여긴 밑에 도심이 있죠.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지금 막았다는 얘기는 이걸 보고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언돔,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로 방어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었죠, 이번에.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목격됩니다. 이건 대기권 안에서 나타난 장면이 아니죠. 이건 대기권 밖에서 폭발했을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언돔으로 막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지금 이스라엘 다중방공망 체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오는 거는 데이비드 슬링 다잇의 돌팔매입니다. 이름부터 사기죠. 아이언돔이 제일 낮은 데를 방어하고 그다음에 다잇의 돌팔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파이더가 있는데 스파이더는 적의 전투기를 막는 것이고 이건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데이비드, 다잇의 돌팔매에 아이언돔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 외부 외기권의 것은 뭘로 했을까요? 미국의 이지삼에서 발사된 것이죠. 아니면 여기에서 이 다잇의 돌팔매보다 더 높은 곳을 커버하는 에어로2, 에어로3. 에어로2는 데이비드가 아니고 에어로3는 데이비드가 밖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정되는 것으로는 에어로3가 아까 발사돼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 저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이언돔 몇 개 보죠.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왜 아이언돔만 얘기가 나오느냐. 뒤에 다시 할게요. 이 아이언돔은 일단 내부에 이미 돌아왔을 때 종말 단계에서 도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에 아이언돔이 개발됐고요. 2013년에 그보다 높은 다이사 돌팔매가 개발됐습니다. 2014년에 그보다 더 높은 에어로2, 3가 개발됐습니다. 바로 에어로3가 데이비드가 밖에서 데이비드가 밖에서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타격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아이언돔은 바로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에서 개발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레이션 테크놀로지나 로키드 마틴급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벤치마킹하거나 협업해서 만들었죠? 다 미국이죠. 미사일 디펜스 에이전시. 여기 보면 벌써 우주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아이언맨에서, 어벤저스나 그런 데서 보면 아이언맨이 지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을 데리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기 탄도미사일입니다. 먼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알아야 되는데 순항미사일은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탄도미사일은 로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수평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날아갑니다. 그렇죠? 2시간 걸려요. 지금 아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쏘면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폼을 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이론적으로는 어디서 부시면 되겠습니까? 발사되어서 직전에 발사되기, 발사되기 위해서 바로 부시면 이란에서 만약에 발사가 됐다. 그럼 이란 하늘에서 터지겠죠. 제일 좋겠네요. 그런데 왜 아까 아이언돔이나 패트리어트나 우리나라 도입한 사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까요? 여기서 부시면 좋지만 여기서 부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아이언돔, 사드, 패트리어트를 다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게 제일 좋지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드코스인 이곳에서 포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커버치는 거는 이지스함이 대부분 커버를 치고 있죠. 이거는 킬 비이클이라고 예를 들어서 포트리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이 예를 들어 이번에도 드론 발사했죠. 순항미사일 천천히 비행기처럼 오는 거 발사했죠. 탄도미사일처럼 굉장히 빠르게 포물선을 그렸다가 떨어지는 거 발사했죠. 온갖 미사일들을 다 발사합니다. 포트리스처럼 빨콩을 발사하고 검은콩을 발사하고 회오리콩을 발사하고 다 발사해요. 그거를 다 막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다중체계가. 그런데 여기 더 볼리스틱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죠. 이게 볼리스틱 미사일이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왜냐하면 순항미사일은 느리기 때문에 그냥 전투기로 가서 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물선의 단계에 따라서 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볼리스틱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미국 미사일 방어국에서 만든 것이고요. 여기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죠. 이 센서들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는 사드나 패트리어트는 바로 이 종말 단계,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쏜다면 우리나라의 연공에서 터지겠죠. 그럼 잔해가 쏟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우주에서 부신다면요. 그럼 잔해가 다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 LO3로 마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미국 거를 벤치마킹하거나 미국과 협업해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여기 레이저가 있죠. 만약에 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레이저로 날려버린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지스함이 커버를 하겠죠. 이지스함에서 커버를 하는 해상이 있고 예를 들어 미국의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 설치된 땅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까지 다 놓쳐버렸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근거리에 다가왔을 때 우리 스커드 미사일을 막았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쓰거나 사드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좀 더 그림으로 확실하게 표현이 돼 있죠. 부스터 단계에서 레이저로 그냥 여기 있죠. 이 올라가기 포물선 그리기 직전에 속도가 가장 느리겠죠. 이게 로켓의 원리라고 했죠. 로켓이 올라갈 때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렇죠. 정점이 다다른 뒤에 내려갈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사드로 막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레이저로 쏴버리니까 가장 쉬운 것이고 만약에 이 미드코스에서 쏜다고 하면 SM-3 미사일을 이지삼에서 발사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알라스카에 있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점에서 맞추는 거죠. 바로 대기권 밖에서 맞추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이제 이 종말 단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단계에서 막아야 됩니다. 패트리어트든 사드든 이 함대에서 맞추던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지금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ABL이라고 하는 게 레이저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번에 미사일이 하루에 1조 8천억 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5만 5천 달러의 지금 평균 소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레이저로 타격하면 가장 쉬워요. 이 ABL로 레이저로 타격하는 게 가장 쉬운데 가장 쉽고 이 처음에 부스터 단계에서 보시기 때문에 가장 쉽습니다. 가장 피해가 덜하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점점 더 여기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 지금 만든 방어체계 시스템들을 전부 이스라엘이든 우리나라도 도입해가지고 발전시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 또 이런 게 나왔죠. 농림수산축산부 무슨 산업통상자원부 제가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리죠.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런 보도자료들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이 직접 집행되기 때문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월 17일 수요일 2시에 지금 나왔죠. 배포됐죠. 여기 보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이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니 해가지고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보면 4천억 원 규모를 나눠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해서 어쨌든 돈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정부에서 나온 것들은 도표가 굉장히 좀 저기합니다.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계속 넘어가면 뭐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바로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여기죠. 패트리어트 또는 사드 여기에 천국2가 들어가서 같이 활약을 세계가 같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첫 번째는 킬체인이죠. 이게 사전탐지에서 선제타격을 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사전탐지 자체가 어려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적이 자기가 쏠 때를 어떻게 어떻게든 숨기겠죠. 거길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도 보이죠. 철도나 저수지로 활용할 때 사전탐지가 힘들다. 하지만 킬체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 투자할 수밖에 없죠. 아까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다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이 정점에 있을 때 그때 우주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북한이 미사일을 마구 섞어 쏘게 되면 요격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종말 단계에서 떨어질 때는 너무 시간이 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의 킬체인이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게 삼축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사드나 패트리어트 여기를 강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하고 이지스 미사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발사해가지고 이 정점 단계에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것도 그림으로 나온 건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아는 아까 아이언돔 사드 패트리어트 천궁2 전부 다 어디입니까?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막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늘에서 우리나라 하늘에서 떨어질 때 잔해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사일이 여러 개가 날아온다. 그걸 다 커버 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나 상승 단계 이쪽을 지금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스함의 활약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레이저를 통한 적을 직접 미리 사전탐지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죠. 넘어가면 그리고 이번에 또 드론을 많이 발사했죠.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사일 레벨의 싸구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돈을 쓰기가 좀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발사하거나 전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독수리나 매를 훈련시켜가지고 그걸 잡는 겁니다. 아니면 전자적 방법은 고주파 제머라던가 고주파 발생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이런 식으로 또 막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탄도미사일은 아까 그런 3중, 4중, 5중 방어체계를 통해서 막아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이런도 보셨어요.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것도 300발, 350발을 동시에 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창이 여러 개 날라오니까 방패도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아까 이게 천공2입니다. 천공2는 에라이진엑스1이 개발했죠. 근데 에라이진엑스1이 개발한 천공2의 룬은 누가 개발했느냐.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 멀티 멀티펑션 레이더라고 MFR을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는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당히 많이 오른 반면에 한화 시스템은 덜 올랐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화 시스템 이것을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형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 전쟁의 완성은 무기 패환월 전환 무 8 10 11 11 14